가수 영탁의 기부 팬카페 산타클로스는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설날을 맞이하여 외로운 명절을 보내는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나눔을 실천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영탁 팬카페에서 전달한 설 명절 선물세트 200개는 한과, 약과, 모둠과일 등 전통 다과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천한 나눔은 지역 노인복지관 내 소외계층 어르신에게 전달되어 이들의 건강한 설 명절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달됐습니다. 산타클로스는 지난 2021년에도 NGO단체 희망조약도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기부금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영탁의 스페셜 싱글 고가 미다 발매 기념 취약계층 아동 100명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통해 훈훈한 팬클럽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 영탁의 기부 팬카페 산타클로스는 영탁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따뜻한 마음을 더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. 또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 설날, 외로운 명절을 보내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다. 함께해준 NGO단체 희망조약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간편하며 함께해준 NGO단체 희망조약돌에 진심으로 감사드OP 함께해준 NGO단체 희망조약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